올해 노벨 생리의학상도 일본에게 돌아가면서 일본은 3년 연속으로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젠 노벨상 수상이 연례 행사가 됐다는 자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배재학 특파지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규명하면 알차이머나 암 같은 난치병 치료에 신기원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미 교수는 더 높은 영광은 없다면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스미 교수의 수상으로 일본은 3년 연속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생리의학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고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107번째를 맞은 노벨상은 오늘 물리학상을 비롯해 화학상과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 순서로 발표됩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기상캐스터